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옷 리폼하기 스물아홉 번째 방문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셨나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디자인입니다. 조카 생일에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화이트 면티의 그림 그리기 시리즈 세 번째 영상입니다. H&M에서는 100% 오가닉 면으로 만든 면티로 유명하거든요. 100% 오가닉 면은 친환경적 생산으로 확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에게 좋답니다. 목선 안에도 바이어스로 이중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 세탁 후에도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세트를 사시면 한 세트를 더 주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에 비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어 좋답니다. 사이즈도 세분화되어 있어 단계별로 고루고루 샀답니다.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패브릭 마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나미 패브릭 마커 A세트는 16가지 칼라로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펜의 종류, 색상 안내, 사용팁과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점은 그림을 그린 후 다림질이 필요 없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포장 뒷면에는 생산 회사명이 모나미 타일랜드로 주 모나미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 모나미가 만든 거니까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패브릭 마커가 옷의 뒷면에 묻어나지 않도록 그림 그리기 전에 꼭 옷의 중간에 신문지를 넣어주세요. 시리즈 마지막으로 커다란 하트 풍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조카가 두 명인데 둘 다 핑크 공주예요. 아직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그림을 그리기 두려우신가요? 꽃이 아니더라도 하트 안에 또 작은 하트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하트는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모티브로 어릴 적 낙서하는 기분으로 그려주세요. 꼭 예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하트를 그려주신다면 핑크와 오렌지, 노란과 같은 유사색 계열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칼라를 사용해 멀티 칼라로 표현해주셔도 됩니다만 굉장히 화려해 보일 거예요. 패브릭 마커는 사인펜 같이 그냥 쓱쓱 그려주기만 하면 완성되니 그리기도 쉽고 정말 편리합니다. 컬러가 단순하던지 모티브가 단순한 것이 그리기도 쉽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막내 동생의 조카들은 너무 어려 같이 그릴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림을 같이 그리시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엔 생일 선물이라 새 옷을 샀지만 여러분은 밝은색 옷에 주스를 쏟아 물이 들어 지저분해진 옷이 있다면 스케치북에 그리듯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또는 저렴하게 밝은색 무지 러닝티를 사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그리셔도 좋겠죠. 그림 실력 걱정하지 마세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그림이 더 예쁘답니다. 저는 방법만 제시하고 컬러를 선택하는 팀만 제시하는 거랍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눈을 반짝거리며 좋아하는 엄마, 아빠, 또는 공룡이나 로봇, 자동차를 그릴 거예요. 평소 좋아하는 글씨를 써주셔도 좋겠죠? 좋아해. bud 세번째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꼭 다른 시리즈 세가지 모두 시청해주세요 이제 세번째 티셔츠도 완성되었습니다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오가닉 코튼으로 만들어진 화이트 셔츠 원하는 그림으로 다양하게 그려주세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